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! 구독은 아닌데? 구독도요? 내 카카오톡에 염탐하고 있었냐? 내 카톡 보고 있었다니까! 안 보고 있었다! 내 프라이버시 건드리지 말라고! 불안해서 그래? 수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카톡 올까봐? 불안해서 그래 진짜로? 뭐가 나 안 봤어! 약은 왜 안 줘? 약 주라! 약 주라! 여기 있네! 어디? 눈이 있으면 좀 옆에 둘러봐라! 어디? 화면밖에 안 보고! 밥 시켰나? 안 시켰다! 밥 시켜라! 네가 불렀잖아! 밥 좀 시켜주라 제발!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지! 배고파서 약 먹는 거야! 배고프다 약을 먹어! 나 배고파 진짜! 제가 좀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! 네가 치워! 네가 치워! 내가 지금 놀고 있나? 내가 지금 놀고 있나?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지? 난 이 땜에 4시까지 스킵 하나 해가지고 3시금밖에 못 잤다! 4시까지 스킵 왜 했는데? 네가 하라며! 어허 대신 내가 로즈텍에 반해서 내가 헤드셋 받아준다고 했잖아! 어디서 큰 소리야? 헤드셋 받기 싫어? 어디서 큰 소리야? 헤드셋 받기 싫어? 안 받아! 안 받아? 안 받아? 이거.. 먹지 마! 이거 하면 게임 진짜 잘 되는데? 밥 먹지 마! 밥 먹지 말라고? 자기 하는 거 보기 잘되면 그때 시켜줄게 아 개구가 약간 시켜줄게 빨리! 아 내보세요! 밥 다 식었겠다! 왜 혼자 먹어? 왜 혼자 먹어? 소리 천천히 좀 먹어라 천천히 해 어 이제 밥 천천히 먹으려고 아니면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냥 꼭꼭 씹어 먹어 어 그래서 천천히 오믈노믈 많이 씹고 천천히 먹을게 근데 그거 1년 전부터 그랬어 아 진짜로 1년 전부터 그만했어 아 나 내일 집 나간다 응 어? 나 여기 닥티클럽 하루 언제 오는데? 갔다가 내일 하루 1박 2일 2박 2일 안 했어 아니 근데 말하는 거 안 바뀌었어 어제 약해가지고 쏘리 나 그냥 짱 소고기로 가서 놀기로 했는데 집에서? 아니 밖에서 밖에서? 뭐 하기로 했어? 뭐 하기로 했는데 뭘 뭐해? 그냥 만나서 왜 그래 뭐하고 노냐고 플랜을 짜놓을 거 아니야 여자들에게 플랜 짜놓던데 보니까 우리 가서 카페에서 2시간 그다음 맛집 예약 이렇게 해갖고 막 짜놓던데 원래 모르는 거 안 하는데? 그래? 난 모르는데 들어가는데 어디 가게? 강남에 가게? 모르지 아니 뭐 클럽은 안 갈 거 아니야 클럽은 안 갈 거 아니야 클럽 들어갈 복장이 없어 바크머츠님 별풍선 10개 감사해요 너 롤 할 때나 플랜 짜고 게임해라 어디 가는지 이거 사진 찍어서 다 보내 싫네 보고 해라 아무튼 진짜 뭐야 응 박시현님 내일 오후 7시에 예약해두신 신사동 남바완 오빠 김실장입니다 야무친 애들로 3명 준비해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뭐야? 신사동 야무친 오빠 가지 마라 야무친 오빠? 응 1,2,3,2,3 마이힝 6,4,2,3,3,3,4,3,3,4,3,2,4,4